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니 대표님이 지으신 존니의 외주식인가입니다. 부제는 시간에 투자하는 대가의 생각입니다. 이 책은 2010년도에 출판되었던 책인데요. 이번에 전면 개정판이 출간되어서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존니 대표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바로 전면 개정판의 서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주식인가를 처음 출간한 때가 2010년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고 단기간의 숙률에 연환하지 말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한다는 철학을 전파하고 싶은 생각에 책을 냈지만 당시에는 주목을 끌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주식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고 조금만 하락해도 안절부절 못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주식 투자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 빚을 과도하게 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10%나 20% 오르면 주식을 팔고 얼른 도망가고 싶고 조그만 손해를 보면 손절매를 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지 증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나이 자본을 일하게 하는 수단 중 주식이 가장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지 돈을 벌고 싶은 희미한 이유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는 상장된 주식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이고 주식을 사기 전에 그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한 지식을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단기간의 수익률을 쫓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경제독립 즉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것과 흡사합니다. 단기간의 수익률에 연연하는 것은 마라톤을 뛰면서 100m 기록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 퍼센트의 수익률보다 어떤 펀드 혹은 어떤 주식을 몇백주 혹은 몇천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펀드나 주식은 꾸준히 모아가는 것입니다. 훗날 은퇴할 시점에 그동안 모아둔 펀드나 주식의 숫자의 은퇴시점의 가격을 곱한 것이 내 노후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상당히 놀라운 금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일직선으로 우양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입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증가한 과실은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의 몫입니다. 단기간의 이익을 바라보고 매매를 자주 하는 사람은 큰 과실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1월 졸리 이렇게 개정판 서문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읽어봤고요. 목차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주식 투자는 꼭 해야 하는가? 2장 생각의 차이가 큰 부위 차이를 만든다. 3장 나는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 4장 한국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가? 마켓 타이밍은 없다. 시장의 흐름은 내 매매 시점과 무관하다. 성공하는 종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는 정리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기간 투자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의 여부는 유망하다고 판단한 퇴사의 주식을 산 다음부터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순간부터 매도 가격을 저울질한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잘 한다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하는 질문은 당연히 언제 매도해야 좋은가 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의 경험이 많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주식 투자는 매매 타이밍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어떤 회사에 관한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주식을 샀을 경우 매도해야 할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주가가 처음 살 때에 비해 과도하게 올라 그 회사의 실질 가치보다 훨씬 더 비쌀 때다. 회사의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면 매도를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의 미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될 때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사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란 기업이 현재와 미래에 벌어들이는 이익의 합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이 가치가 크다면 보유하는 것이고 작다면 매도하면 된다. 세 번째는 매력적인 기업을 새로 발견했을 경우다. 항상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의 주식을 사려면 기존의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좋은 기업은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발견하면 장기 투자해야 한다. 급히 쓸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파는 것 외에는 주식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잘 되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면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파는 것은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가게를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파는 것과 매한가지다. 하루나 이틀 사이에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리 없는데 오늘 하루의 전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하는 데 대해 나는 이해하거나 찬성할 수가 없다. 하루하루 매매 전략을 세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매일매일 주식 가격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맞춰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고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기업의 기본 가치의 근거에 투자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코리아펀드를 운영한 15년 동안 코리아펀드의 거래량 회전률은 10% 정도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 번 매수한 주식은 평균 10년 이상 보유한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펀드의 수익률은 오히려 코스피 상승률 대비 연평균 10% 이상을 꾸준히 초과했다. 사람들이 단기 투자에 집착하는 것은 너무 많은 뉴스와 정보 속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고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세의 흐름만 보기 때문이다. 날마다 바뀌는 주가만 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어떻게 돈을 버는 기업인지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남들보다 먼저 팔아 단기 수익을 올리고 주가가 내리면 남보다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라면 도박과 무엇이 다른가. 주식을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수수료에 있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면 각종 수수료가 붙는다. 예를 들어 매매 수수료와 세금을 합쳐 0.5%를 내야 한다고 가정할 때 200번 거래를 하면 수수료 총액은 0.5% 곱하기 200은 100% 즉 원금만큼 수수료가 나가게 된다. 자주 사고 팔수록 수수료가 더 많이 붙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다. 주식의 가격은 언젠가는 그 회사의 미래의 적정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것에 투자하는 것과 예측 불가능한 유행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다. 많은 이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투기를 한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야말로 투자를 해야 한다. 씨앗을 심어두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투자 말이다. 삼성전자 말고도 sk텔레콤이나 포항제철, 삼성화재, 농심, 신세계 등 수십배 수백배 오른 주식이 얼마든지 있고 오랫동안 보위만 하고 있어도 큰 수익을 올린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식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가지고만 있어도 5년, 10년 후에 회사가 성장하면서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의 매력이다. 그런 종목을 열심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은 똑똑한 것 같지만 헛수고만 하는 것이다. IMF 기간 중 많은 기업이 파산했지만 내가 운용했던 코리아 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은 단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펀더멘탈의 기초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좋은 기업은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빚이 나고 가치를 증명한다. 부채가 적고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은 위기에 잘 견디고 오히려 좋아질 때를 대비한 투자를 한다. 이런 준비 덕분에 경기가 회복했을 때 다른 기업들보다 큰 차이로 앞서 달려나갈 수 있다. 사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도 주식을 초저가로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주식에 과감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세월이 흐른 후에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니 여유자금이 생기면 무조건 주식을 사는 것이 정답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샀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10년이나 20년 후 내가 은퇴해서 노후자금이 필요할 때 올라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마켓 타이밍은 없다. 주식투자로 성공하려면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와 투자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세 차익만 쫓는 단기적인 투자로는 성공할 수 없지만 자신이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주식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항상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시장이나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조차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식을 사고 팔려고 노력하는 것을 마켓 타이밍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시장을 예측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아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는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한두 번은 시장을 예측해서 매매 타이밍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매번 맞아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는 내가 오랫동안 펀드 매니저로 살아오면서 갖게 된 확신이다. 주가의 오르내림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맞추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맞추는 게임에 몰두하고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착각한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 상태 자체를 달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장기적으로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하라고 맡긴 돈으로 도박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보유해야 한다. 급한 일이 생겨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 비중을 들쭉날쭉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상황에 따라 현금 비중을 바꾸는 마켓 타이밍을 시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투자 방법이다.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식을 팔고 80%나 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투자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현금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고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투자 수익을 내리는 것은 무모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위험의 종류를 늘리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느냐다. 사람들이 마켓 타이밍을 찾는 이유는 주가의 오르내림을 순간순간 맞춰 번 돈이 큰 돈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으로 돈을 버는 진짜 방법은 주가가 오르내림을 거쳐 10년, 20년 후에는 100배, 200배가 되는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식 투자의 대가들은 대부분 현금을 남겨두지 않고 항상 주식에 투자하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는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돈을 모아두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샀던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또다시 사고 이렇게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나쁜 것 같고요. 또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 외의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좋은 주식에 묻어두는 것이 좋다.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인가 또는 앞으로 1년 후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다. 고심 끝에 답을 내놓는다고 해도 예상한 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이런 주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나 다름없다. 나 역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다. 바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오래 묻어두면 반드시 돈이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투자할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일수록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 복리로 오르는 주가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면 분산 투자가 최선. 리스크를 줄여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펀더멘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분산 투자다. 업종별 지역별로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면 내가 투자한 종목만 소외될 위험이 적어지고 여유자금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주식을 사면 한두 종목의 주가 흐림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 업종별로 지역별로 분산을 하라고 하십니다. 적립식 투자는 시간을 분산한 것이다. 주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꾸준히 일정액의 주식을 사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수익률이 높아져서 좋고 하락하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상승했을 때 주식을 사서 하락했을 때 파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한 번에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보다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투자로 세계 최고의 수준의 부자가 된 워렌 버핏의 경우도 1년에 약 18%의 수익률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시장의 흐름은 내 매매 시점과 무관하다. 주식 투자에 관해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실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주가 폭락으로 공포심에 떨 때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이성을 잃고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주가 폭락 뉴스로 도배될 때가 바로 그런 시점이다. 이때는 외로운 매수자가 되어야 한다. 주가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과도하게 폭락할 때 매수한 주식은 당장은 조금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만간 수익으로 이어진다. 대부분 실제 가치 이하로 빠지기 때문이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과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기회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주식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기업 가치가 우수한 주식을 투자자들이 외면할 때다. 이런 주식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수급 불균형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므로 과감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저평가된 좋은 기업 주식을 남들이 기업 가치와 상관없는 이유로 꺼린다면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어야 한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익혀야 한다. 투자에 느긋해지자 그러면 주식의 적정 가치를 가늠하고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다. 오늘 산 주식이 며칠이나 한두 달 후에 올라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 누구나 급등과 급락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이미 급등한 후에 추가 급등을 기대하고 달려든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급등한 주식을 추경 매수하는 것만 피해도 손실을 볼 위험이 적어진다. 종목 중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들이 있다. 작은 규모의 매물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지만 펀더멘탈의 자신이 있으면 이러한 주가의 흐름에 쉽게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이유로 주가가 폭락하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주식 시장에 공포심이 가득할 때 주가는 본질 가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까지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는 대부분 주식을 사기에 좋은 때다. 경제가 망하고 기업이 무너지는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사야 한다. 기업의 가치에 변동이 없다면 과도한 폭락은 반드시 상승으로 다시 메워지기 때문이다. 남들과 반대로 가야 수익을 얻는다. 주식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 확률이 높을까?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 이때는 시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망했다고 아우성일 때는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이라면 지긋지긋해서 낮은 가격에도 주식을 팔아치우고 손을 털 때가 바로 주가가 가장 쌀 때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주식시장이 과열일 때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다가도 주식시장의 냉기류가 흐를 때는 남들 따라 주식을 판다. 과열됐을 때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주식시장이 가라앉아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질 것 같은 조바심에 파는 것이다. 언제가 쌀 때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해 진저리 치는 때가 가장 쌀 때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달려들 때가 가장 비쌀 때다. 따라서 나는 주로 시장에 공포심이 가득해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버리고 떠나려고 할 때 더 많이 사들이고자 한다.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항상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만의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할 주식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주위 사람들이 조언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반드시 당신보다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라. 그리고 개정판에는 Q&A 항목이 들어가서 매 장마다 Q&A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읽을 부분이 많은데 두 개의 Q&A만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이익을 실현하고 가격이 15-20% 하락하면 손절해야 한다는데 맞는 방법인가요? 답.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고 해서 매도하던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회사가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다면 목표 가격도 자꾸 상승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꼭 갖추어야 할 것은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가 발전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투자해야 하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맞추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변동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투자를 시작한 후 가격 변동에 너무 집착하게 됩니다. 가격 변동에 1이 1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수익률에 1이 1비 하는 사람이 주식을 꾸준히 모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식 투자의 유일한 목표는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는 평생 해야 합니다. 매달 받는 월급 일부로 주식을 사모아 30년 후 수십억 원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투자법입니다. 주식 시장은 변동성을 수반하고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가 변동성에 맞서 가격을 맞추려 들고 단기 매매에 집착합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당연히 성공하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종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스피드와 첨단기술, 정보화로 무장한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따라서 사회와 소비자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업의 평균 수명은 지난 100년 동안 급속하게 짧아져 왔다. 2005년의 경우 기업의 평균 수명은 15년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문이 생긴다. 만일 내가 어떤 기업에 10년, 20년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망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망한 기업에 투자해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다. 그런데 기업의 평균 수명은 고작 13년이다. 이 말은 아무리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잘한다 해도 예초에 투자할 기업을 잘못 고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해 살아남아 큰 수익을 안겨줄 투자 대상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나와 우리 팀이 투자 대상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공유하려고 한다. 첫 번째, 경영진의 자질을 살펴라. 기업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결국 회사의 흥망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기업이 성장하도록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영리하고 도덕적인 경영진이 있느냐가 주식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경영진의 자질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시로 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CEO의 발언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기업의 확장성에 주목하라. 비즈니스 확장성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시가총액 증가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주식가격이 크게 증가한 이유도 미래의 확장성 때문이다. 매출의 증가가 구조적인 이유로 미미하거나 한계가 있는 기업들은 주식 매력도가 떨어진다. 세 번째, 경쟁자가 들어오기 힘든 산업에 속한 기업에 투자하라.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진입하기 쉬운 업종은 경쟁자가 많아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고 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특허를 소유하고 있거나 높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이 진입장벽이 높은 데다. 네 번째, 트렌드를 주목하라. 관심 가는 종목이 있다면 우선 그 기업의 과거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 매출 증가 여부, 마진율 변화, 기업 지배 구조 변화 등이 해당 기업의 미래를 유추할 수 있는 요소다. 점점 더 좋아지는 기업을 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 이렇게 책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제가 요약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하나? 1. 주식 투자만큼 보통 사람들을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2. 평범한 셀러리맨이 부자가 되려면 월급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크든 적든 어느 정도 자신의 자본을 축적했다면 그 자본이 다시 자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본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 즉 주식 투자만큼 복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야 합니다. 2.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1.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살아남을 기업의 주식 2. 경영진의 자질을 살펴라. 결국 회사의 흥망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기업이 성장하도록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영리하고 도덕적인 경영진이 있느냐가 주식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3. 기업의 확장성에 주목하라. 비즈니스 확장성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시가총액 증가 속도가 빠를 것이다. 4. 경쟁자가 들어오기 힘든 산업에 속한 기업에 투자하라.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5. 트렌드를 주목하라. 그 기업의 과거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 매출 증가 여부, 마진율 변화, 기업 지배 구조변화 등이 해당 기업의 미래를 유추할 수 있는 요소다. 점점 더 좋아지는 기업을 사야 한다. 6. 싼 주식을 판단하는 지표. 1. 이브 예비타. 1. 이브이. 기업의 시장가치. 계산하는 방법은 시가총액, 더하기, 총부채, 빼기, 현금, 유가, 증권 등 자산. 이거는 유동성 자산입니다. 시가총액은 총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식가격이라고 합니다. 2. 예비타. 산출 방법은 순이익 더하기 강가상각비 더하기 세금. 예비타는 오래 장사를 해서 유입된 현금 흐름 규모를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3. 이 숫자가 적을수록 매력적이다. 즉, 이브 예비타가 3이라면 3년 만에 투자 금액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적을수록 투자한 돈을 빠른 시간에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퍼인데요. 1.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다시 말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투자한 돈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2. 같은 업종의 비슷한 환경에 처한 기업이라면 퍼가 낮은 기업이 저평가되었다. 3. 퍼를 이익성장률로 나눈 것을 페그라고 함. 퍼가 50, 이익성장률이 25%이면 페그는 2가 됩니다. 피터 린치는 1 이하가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3. PBR 1. 주식가격 나누기 주당 순 자산 2. 그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 비해 현재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해 주는 것 3. PBR 수치가 작을수록 저평가이다. 그래서 존 리 대표님은 이 세 가지 지표만 봐도 기업이 어느 정도 저평가되었는지를 90%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7. 사기 전에 그 회사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점검 대차 대조표 등 전반적인 재무상태, 고객, 회사의 경쟁력, 경영진의 능력 및 도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8. 사기 전에 점검해야 할 지표 1. 매출 규모와 매출 증가율 매출 규모는 회사의 규모와 성장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매출이 일정 금액 수준이 되지 않는 회사는 제외한다. 매출 증가율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지 체크 2. 부채와 이익 수익률이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하거나 사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다시 검토한다. 매출 채권이 갑자기 늘었다든가 부채가 갑자기 감소했다면 분식액의 가능성 검토 3.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언제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4. 수익성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에비타 등을 활용한다. 5. 시장 점유율 높은 이익률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유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출을 늘려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시장 초기 단계일 경우 수익을 재투자하여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업종의 대표기업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언제 사야 하나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 1. 모든 사람이 주가 폭락으로 공포심에 떨 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이성을 잃고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주가 폭락 뉴스로 도배가 될 때 2.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주식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기업 가치가 우수한 주식을 투자자들이 외면할 때 수급 불균형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떨어질 때 4. 언제 팔아야 하나 1. 주가가 처음 살 때에 비해 과도하게 올라 그 회사의 실질 가치보다 훨씬 더 비쌀 때 2.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 이유로 회사의 미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될 때 3. 살 때는 좋은 주식이었지만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 그 회사가 더 이상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 3. 매력적인 기업을 새로 발견했을 경우 4. 좋은 회사가 싸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으면 보유하는 동안의 수익률은 큰 의미가 없다. 단순히 10%, 20% 올랐다고 이익을 실현하거나 20% 손해보았다고 해서 손절매하는 사람은 현명한 투자자가 아니다. 5. 몇 종목에 투자해야 하나 1. 리스크를 줄여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펀더멘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분산 투자다. 업종별, 지역별로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면 내가 투자한 종목만 소외될 위험이 적어진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시간을 분산한다. 15에서 20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6. 얼마의 자금을 어느 주기로 사야 하나 1. 월급의 10%는 반드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라 그렇기 때문에 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7. 장기 투자냐 모멘텀 투자냐 단기 매매냐 1. 10년이나 20년을 기다림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 2.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기간 투자해야 한다. 3. 하루나 이틀 사이에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리가 없는데 오늘 하루의 전략은 의미가 없다. 단기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4. 장기 투자는 펀드멘탈이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라는 말이지 아무 주식이나 오래 갖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다. 종목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그래서 영업보고서, 매출액, 이익 증가 확인, 경쟁사 확인, 산업의 성장성, 배당률, CEO의 생각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8.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오랫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회사를 골라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2. 주변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용기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용기, 주식의 변동성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철학이 중요하다. 3. 주식 투자는 멀리 보고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여유자금은 꼭 목돈일 필요가 없다. 안 써도 될 돈을 모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여유자금이 된다. 4.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한 번에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보다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5. 주식 투자를 위해 꼭 갖춰야 할 것은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요.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가 발전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행위이다. 이렇게 제가 요약한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존니 대표님이 여러 책을 내셨는데요. 저는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왜 우리가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한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으니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